안녕하세요 버틴목TV 임윤윤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집 뒷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때일은 어수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올라갔다고 해서 어수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죠? 여기도 이렇게 나있고 여기저기 한참 이렇게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하얗게 솜털이 많이 나있는 게 특징이죠? 향도 진짜 진하고 맛도 좋습니다. 입맛도 끓는 데는 최고죠. 어수리.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나물입니다. 또 뭐가 있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땅두릅, 독활이 빨갛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와서 그런지 잘 자라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모의도 이렇게 같이 나있고요. 이건 뜯어먹고 하면 뜯어먹고 뜯어먹고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참두릅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참두릅보다 사실은 맛도 좋고 상도 더 좋죠. 땅두릅, 독활 이렇게 제철 이런 나물 많이 드시고 제철에 나오는 나물이 최고죠. 많이 드시고 건강들 하십시오. 독활 였습니다. 진동 여러분도